자, 25개월 우리 먹방 천재 아윤이가 돌아왔습니다. 아, 아윤이네! 아윤이, 나윤이! 나윤이 너무 귀여운데. 벌써 일어났네. 주방의 입장이면 엄마의 일권의 시작이죠. 그래도 조명보다는 얼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아졌죠? 깜짝 놀랐었거든요, 촬영을 해서. 제가 지난 방송 이후로 생각한 게 조금이라도 세팅을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한 끈 나아졌습니다. 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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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윤아, 고마워할게! 어머, 말 너무 잘하네요. 아윤아! 그새 확 달라졌어. 진짜 이쁠 때인데. 아윤아! 너무 이뻐라! 많이 컸어요. 키도 크고 걸음걸이가 달라졌네, 그렇죠? 잘 걸어, 잘 걸어. 근데 많이 컸어요, 진짜. 아윤아! 이거 엘사인이야? 응! 4개월 만에 만났거든. 누구지? 누구지? 어디서 왔더라? 아쇼띠 안녕? 맞아, 인사했잖아. 아쇼띠, 아쇼띠. 근데 말을 왜 이렇게 잘하지? 인사해 봐, 아윤아. 안녕. 안녕. 갑자기 주먹을 왜? 주먹을 왜? 주먹을 왜? 주먹을 왜? 가위바위보! 주먹받치기!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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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힙합! 뱀! 굉장히 힙하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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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귀엽다.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니, 밖에... 뱀! 뱀! 엄마, 고마워. 감사합니다. 귀여운 말이죠. 야, 말 진짜 잘한다. 진짜 안 돼? 어, 절대 안 돼. 언어 천재, 그리고 먹방 천재. 오, 잘 먹었어. 아이고, 잘 먹었어. 진짜 잘 먹었잖아. 진짜 잘 먹는다. 태수하고 엄마랑 같이 맘마 먹자. 혼자서 가! 과장님, 저 혼자 가? 자, 봐봐.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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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25개월 맞아요? 그쵸, 원래 25개월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어머, 어머, 혼자서. 혼자 세수도예요? 손 닦고 세수하고 물 끄고 수번으로 닦고 나오는 거야. 엄마, 다 했어요, 그래. 어? 진짜 혼자예요? 이거로? 저기 물 빼는 것도 알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 너무 어려워. 아, 너무 어려워. 노래 부르면서. 저 발 봐, 너무 귀여워. 이게 샤워 같은 세수구나. 눈곱도 빼고. 생각해. 왜 마셔? 아, 저렇게 먹었구나. 아이, 귀여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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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너무 기특하다. 이야. 다 뜯었어. 셋이 다 했죠요? 아이, 깨끗해. 아인이 깎아 먹을까? 아니야, 오이만 먹을 거야. 오이만 먹을 거야? 응. 오이만 먹을 거야? 아이가 오이를 찾는 건 처음 봐요. 아니, 오이만 먹을 거야. 오이랑 브로콜리 조금 먹자. 오, 이야. 엄마가 찍은 거 없는데. 알았어요. 저는 쌈장에 찍어 먹어야 먹지. 저렇게 그냥은 안 먹어요. 브로콜리도 조금만 줄게. 이거 너무 많이 먹지는 말고. 많지? 자. 어머, 너무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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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 미소. 이야, 진짜 맛있나 보다. 미소 짓는가 봐. 아우, 잘 먹어. 우와. 진지하게 먹네, 진지하게. 아이, 이뻐라. 아우, 나 심리한 아이를 보고 있어. 아니, 저 맛을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맛이 있어, 오이가? 그러니까. 오이, 맛 없는데. 아, 브로콜리? 브로콜리를 그냥 먹어. 브로콜리도? 브로콜리도 먹어. 진짜 맛을 즐기는 게 보여. 와, 브로콜리. 아니, 솔직히. 나도 잘 먹고 싶은데. 오이는 이해하는데 브로콜리는 좀. 진짜 맛있네. 저도 신기했어요. 이걸 그냥 막 우적우적 이렇게 먹는 게. 오이 다 먹었지, 너? 야, 근데 진짜 잘 먹는다. 뭐든지 잘 먹네. 싹싹 긁어먹었네, 우리 아윤이. 오이 또 줘? 어, 오이 또 달래. 어, 많이 줬는데. 아, 이거 진짜 오이. 아, 저 이거 할 수가 없어. 대박이다. 야채 갖고 배 채우네. 응. 모든 부모님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원래 원하는 아이죠. 네. 어린아이들이 저런 걸 잘 안 먹는데, 원래. 근데 애기 때부터 이렇게 줘 버릇하니까. 먹여 버릇하면 먹어요. 그래, 어릴 때부터 자극적인 먹으면 저걸 못 먹을 텐데. 그러니까. 저거부터 먹으니까. 엄마야, 이거 세모야. 어, 저거 세모야. 네모는 어디 갔지? 네모는 어디 있어? 아, 저거 세모야. 아, 뭐야? 엄마야, 비행기 가고 있어. 어, 비행기 어디 있어? 어디? 날아가고 있어. 어, 가고 있다, 가고 있다. 눈도 좋아. 비행기가 하나밖에 없네? 어, 지금은 하나밖에 안 가고 있네. 외롭겠다. 그렇지? 아이. 아, 나 비행기 안 해줄 거야. 진짜? 응. 우와. 그래, 꼭 안아줘, 아인이가. 비행기 뽀뽀했어. 아이, 착해. 또 해줘. 아, 예뻐, 안 돼 예뻐. 아, 신선해. 너무 예쁘다. 자, 이제 우리 요거트 먹어보아. 아침을 준비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사이에 배가 막 고프면. 자. 저거가 진짜죠. 저기 뚜껑 맛이 있거든요. 역시 뚜껑이 제일 맛있죠. 귀여워. 어떻게 생기세요? 오늘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배부르는 먹지 마. 아인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거예요. 아, 화장실은 제가겠는데요? 아이는? 어, 그러네요. 아주 오이 좋아하지? 요거트 먹지? 너 요거... 너 요거트로 입량치 않은 사람 좋아. 저거 예전에 저거 개콘은 할 때 많이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저기... 대구, 대구 이거 할 때. 어휴, 어휴 잘 먹는다. 어휴 잘 먹는다. 아, 귀여워. 너 오늘 수염이 아주 잘 자랐어. 잘 그렸어. 옆으로 줄줄, 줄줄 어떡해. 다른 날에 비해서 잘 그렸더라고요. 네. 야, 진짜 먹방 전제다, 먹방 전제. 일부러 쳐다보는 것 같은데? 저번에 흡사 곰탕 국물을 마시는... 아무리 묻잖아. 진짜 잘 먹는다. 와... 엄마. 어. 어? 왜왜왜왜왜왜. 오픈아,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아휴, 이렇게 더 드세요. 처음 먹는지... 저 다리 봐. 진실의 다리야. 요거트 홀릭이다, 진짜. 아, 복스러워. 잘 웃겨. 아휘나, 이렇게 다 먹었잖아. 이렇게 다 먹었잖아. 응? 근데 아휘니, 맘마 또 먹을 수 있어? 응. 이만큼 먹을 수 있다. 맘마 이만큼 또 먹을 수 있어? 응. 우와, 진짜 아휘니 대단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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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엄마가 맘마 맛있게 해줄게. 아휘나, 엄마 이거 맘마 하는 동안 아휘니, 엄마 기다려줄 수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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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침밥 아니었어요? 아침밥 아니에요? 아휴, 밥을 또 제대로 먹여야죠. 아, 또 시작이에요? 네, 이제 시작이죠. 아니, 뭐야. 지금이야. 자, 오늘 할 밥은. 저번에 멀티 요리로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거 엄청 화제였어요. 와, 좋다. 양손으로. 우리 친언니도 따라했잖아요. 저거 똑같이 사가지고. 혁신이었어요. 진짜 혁신. 이게 지금 육아맘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빨리 간단하게 하니까. 네. 근데 정말 놀이터에 나가도 많이들 물어보시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물어봐주셔서 대답해드리고. 진짜 뿌듯하시겠다. 네. 수고하시겠다.